이 길은 나와 이피아 외에는 모르는 길인데 또다시 이피아를 만났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인가? 마치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표정이군 아니 니 말이 진실일지도 모르지 이피아가 여기 있고 또 니가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지 내 손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데 그래서 일지도 모르겠군 내가 검은 마법사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몰라 이것이 내 죄의 대가인가? 이피아를 알고 있는 자여 이것을 받아다오 오래전 궁정 화가가 그려준 이피아의 그림이 담긴 펜던트지 이걸 바라보며 그녀를 추억해왔지만 이제 이런 물건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영혼을 바쳐 복수를 마쳤다 남은 것 따윈 없군 이런 내게 그녀를 추억할 자격조차 없어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수만 번을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어 분노와 허무 무엇을 택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지금은 싸울 기분이 아니다 그녀를 추억할 자격조차 왜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